제가 도착한거 맞죠? 과연 없던 분이 첫번째로 차에서 내릴 수 있을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문이 열리구요 첫번째로 배우 안소연씨가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MC를 맡으신 김혜수, 유연섭씨가 현장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와 정말 멋지네요 너무 멋지네요 미국 현장의 패블리트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는데요 두 분은 공동 MC로서 벌써 여섯번째 청룡영화제의 허공을 마치고 계십니다 잡채진분들에게 인사해주시고 계십니다 본빛 드레스와 블랙 수트 정말 아름다운 조합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드카페 중간에서 팬분들에게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구요 김혜수씨는 오늘로 35회째 또 유연섭씨는 6회째 MC를 진행하고 계시죠 김혜수씨는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올라 계셔서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갖고 계실지 기대가 되겠습니다 김혜수씨는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유연섭씨는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연섭! 유연섭! 유연섭!